자 비딩고디 3에 5-1 하솔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목 첫번째 제목 뭐다 명란문 명령문으로 그 다음에 음 무슨 씨에 대한 얘기들 쭉 두가지 정도 할 예정이고 꽤 길기 때문에 좀 나뉘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첫번째 부문을 하겠습니다 명령문은 뭐뭐뭐를 하세요 뭐뭐를 해라 또는 뭐뭐를 하지마세요 하지마라 라고 뭐하거라 명령어 부탁하거라 명령하는 충고하는 평경 부탁 충고하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명령문 부탁 충고 명령 영어에서 일반적인 문장은 뭐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영어에서 일반적인 문장은 뭐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누가다 그렇죠 누가다라는 이제 무슨 어 무슨 뭐 이런거 하면 되겠네요 무슨어 주어 주어와 동서 하다시로 누가다로 시작되지만 일반적인 문장은 이렇단 말이에요 명령문은 뭔가 다르단 얘기겠네요 명령문은 항상 누구에게 상대방을 영어로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상대방을 상대방을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죠 너 그렇죠 그럼 영어로는 유 유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어인 뭐를 생략해버린다 주어 주어인 주어인 동서 주어인 동사를 생략한다 주어인 동사가 있어 주어인 주어인 유 를 생략한다고요 유 를 생략하고 뭐로 문장을 시작하게 된다 누가 다로 누가 다로 시작한다고 누가 다로 시작한다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어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어입니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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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까지 명령문에서 주어가 생략된다는 얘기를 계속한 것 같은데요 어떤 시로 어떤 시로 문장이 생겨간다 자 봐봐라 재우야 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 엑스 표시된대 어 그럼 그 뒤에 뭐 있어 다 어 그러면 동사 동사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되는 것이 뭐의 특징이다 명령문 명령문의 특징이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줄여서 쭉 한번 재우가 이해한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명령문에 대해서 명령문에 대한 설명이 뭐 길게 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왜 사용하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문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우의 생각은 이거요? 아니 네가 그냥 우약해서 네가 생각하는 명령문에 대해서 다시 얘길 해보라고 범오를 하라는 게 영양륜이고 그리고 충고하거나 부탁, 부탁, 명령 이런 게 하는 게 명령문이고 원래 문장은 누가 다로 시작하는데 명령문은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주어를 생각하고, 생략하고, 동사로 문장 시작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명령문 가보겠습니다. 런 패스트 런의 뜻은 달리다 무슨 시?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다시 두 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하라고 충고하고 부탁하는 거고요. 이걸 하지 말라고 돈 런 패스트 돈 런 패스트 그렇죠. 이렇게 돈트 뒤에 뭐뭐 하다를 집어넣으면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런 패스트나 돈 런 패스트는 런이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달리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하다시로 명령문 만드는 거 봤고요. 하다시가 아닌 걸 가지고 명령문 만드는 거 봤고요. 하다시가 아닌 걸 가지고 명령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동사가 아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형용사? 또는 어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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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음, 명사? 자, 그럴 일이 있나 볼까 어떠져라? 예를 들어서 좀 친절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싶다든지 좀 조심하거라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또는 착한 학생이 되어라 됐습니까 이런 얘기 착한 학생 무슨 시 이름시 명사 착한 학생이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땐 어떤 시나 이름시로 어떻다 또는 이름시를 어떤 것이다 로 만들어 주어야지 무슨 문을 만들 수가 있다 명명문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를 사용하게 된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 또는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다 비동사다 사용해야 무슨 문이 성립될 수 있다 명명문 명명문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be quiet quiet의 뜻은 어떠시니까 어떻다를 만들어야 명령문이 되겠죠 슬퍼하지 슬퍼 조용히 하라 했고요 be quiet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hey 학교에 지각하지 마세요 아 아 아 요것 좀 익힘 학습을 좀 해야 기억이 날텐데요 아 아 그 입학하지 마세요 아 아 아 맞던 틀리든 한번 해보세요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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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했어요 하나만 틀렸네요 오케이 어쨌든 거기에 보면 레이트란 단어가는데 레이트의 뜻은? 늦게? 아인대요 아 늦게란 뜻도 있긴 있어 그럼 늦게란 뜻도 있어 늦게란 뜻일 때 무슨 시죠? 어떤 시? 어찌 일어났다고? 아 늦게란.. 어찌 시 레이트는 늦게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레이트는 늦게란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사용됐어요 늦게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을까요 흠 그리고 아까 하나 빠뜨렸다고 그랬죠 학교에 지각하지 마라 아 학교에 지각하지 마세요 동비 라이트 포로스쿨 오케이 통째로 외우라고 한게 있었습니다 중1 때 시험 문제 서수정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거 이게 뭐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이런걸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걸 뭐 수거라고 합니다 수거 단어도 외워야 되지만 수거도 외워야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라는 표현 뭐? 어디 어디에 늦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레이트 폴 비 레이트 폴 아 비 레이트 폴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비 레이트 폴 비 레이트 폴 학교에 지각하지 마세요 동비 레이트 폴 스쿨 그래서 레이트의 뜻은 뭘까요 이 문장 속에 사용된 레이트의 뜻은 지각? 무슨 시길래 앞에 비가 붙어 있을까요 어떤 시니까? 어떤 시니까? 붙어 있겠죠 어떤 시니까? 돈 레이트 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학교 중학교 때 다음 중 바르게 표현된 문장을 고르세요 또는 바르지 않게 표현된 문장을 고르세요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 돈 레이트 폴 스쿨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마아니 나옵니다 빌 레이퍼 스쿨 비 동사 빠트리면 틀린 거예요 네 어쨌든 레이트의 뜻이 뭘까요 어떤 시인데요? 지각한? 그래 지각한 늦은 레이트의 뜻은 늦은이란 뜻도 있고 어떤 늦은 어찌 라는 뜻도 있다 어찌 늦게 어떤 늦은 어찌 늦게 그래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부탁하는 표현으로 명령문을 쓸 수도 있고 또는 Should You Should Should 뒤에 무슨 시? 뒤에 뒤에 하다시? Should 양념시 양념시 조동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를 사용해서 충고할 수도 있다 하 양념시 Should 를 사용해서 너는 뭐 뭐 해야만 된다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단 말인 거네요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 You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너는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You You should You should Be Eat this 응? 틀렸는데요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번 시어 아주 만족적입니다 오구 You should Eat this 아까랑 뭐가 달라요? Eat this 먹다란 뜻인데 또 비 붙여서 비 동사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넌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You should You should eat this You should eat this 알겠습니까? 넌 조용히 해야만 돼 You should be quiet You should be quiet You should be quiet 이번엔 비 를 꼭 넣어야죠 자 그래서 You should eat this 해도 되고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아니에요? 명령문 명령문 맞죠 명령문이 아니죠 명령문 특징이 뭐?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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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어... 뭐였더라? 누가다로 시작하지 않고 뭐 어쩐대요? 이거 비동사로 시작해요. 아 비동사로 시작해야 된다. 빠르게 달려라. 런 페스트. 비동사로 시작하죠? 그쵸? 런 페스트. 아 비동사. 내가 언제 비동사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 아 동사. 어? You should eat this. 누구에게 뭐하는거야? 상대방에게 충고 부탁하고 있죠? 명령문이야? 명령문 아니야? 명령문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거 명령문으로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네. 명령문으로 you should eat this 를 표현하면? 이번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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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ould eat quiet. 너는 조용해야만한다. 부탁하고 있죠? 명령문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영어로 말해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넌 조용히 해야만 한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래요? 다른 얘기하는 거래요? 다른 얘기 아 그래요?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슨 문? 하나는 명령문?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문장 어느게 명령문인데? 비콰이어트 비콰이어트는 왜 명령문인데? 형태적인 특징이 명령문의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 비콰이어트는 왜 명령문인데? 형태적인 그 형태적인 특징이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요 비콰이어트의 형태적인 특징은 뭐가? 일반적인 문장과 뭐가 다른가요? 뭐 없이 무슨 씨로 시작하고 있네요 누가다 없이 동사로 시작하고 있네요 누가다가 다 없어? 누가다 해서 다 없.. 누가도 없고 다 도 없어지는 거야? 아 누가가 없이 아 누가가 없이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누가다가 다 없을 줄이면 뭔데 도대체 그게 하다도 없어져? 조용히 한다도 없어져? 조용히 한다도 없어지면 조용히 하라고 어떻게 명령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비콰이 아 아 한 개 찢을 거 пожалуйста 한 개? 응 일단 한 개 말할 것 같애 한 번 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질렸어 일단 틀린 문장의 개수를 내가 써줄게요 아홉 개 중에서 틀린 거는 일곱 개 어 착색인 것 같아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오우 잘했네요 두 문장 틀린 부분 오우 오우 이거 다 맞았네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넌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유 유 슈 도 잇 디스 이걸 명령문으로 바꿔주세요 잇 디스 그래 잇 디스가 뭔 뜻인데 이거 먹어라 그래 넌 조용히 해야만 한다 유 슈 도 비 카엣 슈 도 비 카엣 이걸 명령문으로 바꿔주세요 비 카엣 비 카엣 뭔 뜻이야 조용히 해라 그래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 유 슈 던 유 슈 던 유 슈 던 비 라이트 포 스쿨 그렇지 뭐라구요 유 유 슈 던 비 라이트 포 스쿨 유 슈 던 비 라이트 포 스쿨 유 슈 던 비 라이트 포 스쿨을 명령문으로 바꿔주세요 비 라이트 포 스쿨 아 학교에 지각하라고 명령하라군요 비 라이트 포 스쿨 비 라이트 포 스쿨 학교에 지각하십시오 음 아 돈 비 라이트 포 스쿨 그래 아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 유 슈 던 비 라이트 포 스쿨 학교에 지각하지 마세요 도는 스폰트 비 돈 비 라이트 포 스쿨 음 오케이 오 고쳐서 하나는 맞았구요 하나는 아니고 실렸네요 아쉽네요 그렇게 본다고 알겠나 아니 너는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유 유 슈 드 유 슈 드 겟 업 얼리 유 슈 드 겟 업 얼리 명령문으로 바꿔주세요 겟 업 얼리 겟 업 얼리 가 무슨 뜻이에요 일찍 일어나라 그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용사와 부사 무슨 씨하고 무슨 씨 어찌 씨와 어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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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비 동사를 기껏 붙여놨는데 여전히 어떤 씨군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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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어찌 뭐 철 워 원래는 3개 틀렸는데 내가 2개 틀렸다 했고 이렇게 하면 아직 틀린게 하나? 남았나? 예 하나 남았네요 일할꺼야 니 할꺼야 집중 하세요 자다일라가지구 새집은 지워가지구 말이야 양념식 아 양념씨가 된다 비동사랑 어떤씨가 합쳐지면 양념씨가 되는구나 비동사랑? 조지면? 다시 무슨씨에요 가령씨 혹시 늦은이란 뜻에 어떤씨 알아요? 늦은 레이트 아니에요 그럼 늦은을 늦다로 만들고 싶으면 어떡하면 되요? 비 레이트? 응 비 레이트는 무슨씨 된거에요? 비 레이트에 무슨씨 된지 모르겠어요? 그럼 비 레이트의 뜻은 뭐에요? 늦다? 그럼 그건 무슨씨에요? 하다씨요 아 하다씨에요 칼 어떤씨 앞에 비동사 붙었대 이 똥개야 그래서 아까는 빠른차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엔 그 차가 어떻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자동차는 빠르다 그 자동차는 빠르다 더 칼 이즈 패스트 칼 이즈 패스트 지금 여기에 쭉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씨는 단어로선 하나밖에 없어요 음? 아닙니까? 다른 여기에 지금 하얀 글씨 중에서 어떤씨 몇개 있어요? 한개요 그게 누군데? 패스트 패스트가 하는일 첫번째 칼을 꾸며주고 있다 두번째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오케이 얘를 암만 길어봤자 했을때 적절한거 이씔면 이즈 걸고 대이었으면 R 걸고 어쨌든 M이나 R나 이즈 같은걸 패스트 앞에 붙이면 뭐 어떻다 빠르다 가 되고 있다 두가지 역할의 공통점 자 이 두가지 역할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네요 공통점은 무슨 씨하고 관련을 맺고 있다 무슨 씨와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씨와 관련을 맺고 있는건 공통점 하다씨? 하다씨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응 여기 하다씨 뭐가 있죠? 없어요 여기 하다씨 뭐 있죠? 하다씨 없어요 이즈가 1번 완벽한 하다씨는 아니예요 하다씨와 관련을 맺고 있구나 하다씨와 관련을 맺고 있겠니? 하다씨와 관련을 맺고 있겠니? 아니요 ㅋ 하다씨 strat 하다씨 하다씨 하다씨와 관련을 맺고 있다 하다씨 아 어찌씨 어찌씨 어찌씨하고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에 어찌씨 어딨죠 뭐라겠네 이놈씨 명사 그래 뭐만들고 있고 어떤 어떤 것 어떤 것이 어떻다 어떤 씨는 무슨 씨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명사 명사 이름 씨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습니다 그 자동차라는 것이 빠릅니다 어떤 차입니다 빠른 차입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어떤 씨 했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는 무슨 씨 알차례예요 이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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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례 아 어찌씨 알차례 어찌씨 알차례죠 아 어찌 아 어찌 어 어찌씨는 뭐 빼고 다 꾸며준다 저기 있는데요 지금 아 명사 어떤 것 빼고 어찌씨가 다 꾸며줄 수 있다 어 그러면 어떤 씨하고 어찌씨와 어떤 씨의 공통점은 나오네요 어찌씨와 어떤 씨의 공통점은 아 꾸며준다 꾸며준다 뭔가를 꾸며준 꾸며주는 말이다 근데 어떤 씨는 뭐만 꾸며주고 어떤 씨는 어떤 씨는 어떤 씨는 이름씨만 이름씨만 꾸며주고 어찌씨는 뭐 빼고 다 꾸며준다 명사 빼고 명사 빼고 이름씨 빼고 다 꾸며준다 그리고 자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단어나 덩어리 덩어리를 청크라고 하는데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 되는 말을 뭐라고 한다 어찌씨 어찌씨 부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자동차가 빠르게 달린대요 이 문장 끊어있게 해주세요 누가 그 자동차가 어 빠르게 달린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어떤 씨나 어찌씨가 있나요? 이 표현에 그 자동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라는 표현에서 어떤 씨도로 어찌씨가 있나요? 어찌 어떤 씨도 어찌씨 있는 것 어찌씨가 있다 오 그렇죠 맞았어요 어찌씨 누가 어찌씨죠? 빠르게 그렇죠 어찌 달린다? 빠르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응 어 나는 그렇지 화가 난다? 그렇죠 너때문에 누가 내가 다 화난다 뭐라고 하나 우리 어디 어찌씨 있는거죠? 어찌씨 있고 어떤씨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 표현에 대해서 자 어찌씨 어느게 어느 부분이 어찌시죠? 너 때문에? 그렇죠 너 때문에가 어찌씨 덩어리죠 왜? 너 때문에는 왜 어찌씨 덩어리인거야? 너 때문에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왜? 너는 화가 나니? 그렇죠 방금 얘기했죠 지금 어떤 덩어리가 왜?라는 질문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씨가 어떤씨도 있습니다 영어로 어떤 어떤씨가 보이죠? 영어 단어 뭐 angry? 그렇죠 angry 뜻이 뭐예요? 화난 그렇죠 어느거 고쳤는데 올소를 이렇게 고쳐왔어? 그림 그리는구나 아직 글씨 안쓰고 아이고야 야 옳소 스팸인! 옳소 스팸인 뭐야! 옳소 스팸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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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자꾸 물어 봐 글씨를 써야지 왜 그림을 그려 에이아이 에쏘라고? 너도 안 했어 뭐 네? 됐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밥도 먹었다 와이고 참 꾸덕게 해봐 나는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이게 전부다 이거야 네 선생님 맛있는 맛있는 아 맞나? 맞아요? 맛있는 아침밥을 먹었다? 오케이 맛있는 아침밥을 한 덩어리야 맛있는 아침밥을 왜 한 덩어리일까? 무엇? 그래 아 맛있는 아침밥을 먹었다? 그래 아 좋습니까? 누가 내가 언제 오늘 아침에 오케이 어떤 무엇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아침밥 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아침밥 안만 기러봤자 잇 나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먹었다 먹었다 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인데 그런데 무슨 씨가 길어서서 뒤로 가느냐 영어로 표현할때 이 부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이 부분은 어떤 씨 덩어리가 길어서 뒤로 갈겁니다 제가 먹었다 이 부분은 맛있는 아침밥 이 부분은 제 어머니께서 만들어진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거에요 네 뭐 자 이와 같이 어떤 씨는 뭐를 꾸며주거나 뭐를 설명하는 말이다 어떤 씨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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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사를 설명하는 말이다 형용사 자 이 설명하는 말이란 말은 어떤이 어떻다 됐을 때입니다 어떤이 어떻다 됐을 때 뭐 무슨 씨를 설명하는 말이 된 거야 어떤 어떤 어떤을 설명해준다 네 아 명사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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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이름 뭐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거 두 번째 이름 뭐랑 합쳐져서 명사를 뭐랑 합쳐져서 무슨 시대고 뭐랑 합쳐졌지 비동사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이름 씨가 된 아 비동사랑 합쳐져서 이름 씨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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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 되는지 알았더니 아니구나 동사가 되고 하나 씨가 되고 그 자동차는 빠르다 더 칼 이즈 패스트 더 칼 이즈 패스트에서 이즈 패스트는 뭐를 설명해 주는 말이야 더 칼을 설명해 주는 말이 됐지 어 더 칼을 왜 설명해 주는 말이 됐어 그 차가 어떻다고 말해 주고 있어 그 차가 빠르다고 그러면 뭐를 설명 이즈 패스트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 더 칼을 더 칼 무슨 씨야 이름 씨 어떤 씨 하는 일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첫 번째 이름 뭐를 꾸며 주거나 명사를 꾸며 주거나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떤 것을 만들거나 두 번째 역할은 뭐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된다 어떤 식으로 어떻타가 되어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그 다음 그 다음 어찌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 무슨 씨에 뭐 붙이면 명사에 명사 이름 씨에 Ly를 붙이면 명 무슨 씨가 된다 어떤 씨가 된다 사랑 러브 러브 사랑스러운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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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스러운 강아지 러블리 퍼피 러블리 퍼피 여기에 어떤 씨 또는 어찌 씨 보이나요 어떤 보이는가 그쵸 어떤 씨 하느니 몇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지금은 얘는 꾸며주는 뭐를 꾸며줘서 강아 러블리 퍼피를 꾸며줘서 어떤 강아지 사랑스러운 강아지 그 사가 하느니는 사랑스럽다 더 더 퍼피 이스 러블리 더 퍼피 이스 러블리 더 퍼피 이스 러블리 더 퍼피 이스 러블리 에 어떤 씨 있나요 더 퍼피 이스 러블리 에 어떤 씨가 있나요 아니에요 없습니까 러블리 퍼피 에 어떤 씨가 있나요 네 어 그 뭔데 사랑스러운 영어로 러블리 여기에 어떤 씨 있어요 더 퍼피 이스 러블리 에 어떤 씨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누군데 러블리 러블리 형 용사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두 번째 더 퍼피 이스 러블리 에서 러블리는 무슨 일하고 있어 비 비 동사를 비 동사 같이 쓰고 있어 그래서 뭐를 뭐 해주고 있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명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 이 Tool 내가 너 보고 글씨 그린다 그지 않아 어 이 이렇게 쓰니까 글씨를 그린다 그러지 내가 글씨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올 쏘 맞았어 어 이 산타 튤렸잖아 올 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쓰면 에이소 아니야? 이게 무슨 재주로 올쏘 소리가 나냐? 오오하고 을 소리가 나야는데 을 소리 내는 건 누군데? 레리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쓰니까 내가 글씨를 그린다고 그러지 글씨는 그림이 아니잖아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내는거야? 위로 쏘다있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야? 글씨 써야 될 거 아니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친구 친구는 friendly 친근한 동물 friendly animal 그 고양이는 친근하다 더, 더 캣 더 캣 이스 friendly friendly 오케이 지금 어떤 씨 또는 어찌 씨 보입니까? 네 그게 누군데? friendly 무슨 씨인데? 어 어떤 씨요? 그럼 여기에 어떤 씨 하는 역할 두 가지 중에서 명, 그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고양이? 친, 친 아 참 미안 어떤 동물? 친근한 동물 오케이 어떤 것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씨 있나요? 네 그게 누군데? friendly friendly 어떤 씨가 하는 역할 두 가지 중에? 비동사랑 같이 어떤 씨 어떻타가 되면서 뭐를 설명해주고 있어? 그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어 그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어 여기서 뭐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양이 더 캣을 설명해주고 있다 더 캣이 어떤 녀석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더 캣 무슨 씨? 이름 씨 이름 씨 애는 뭐 무슨 씨? 이름 씨 그 다음 계속해서 형용사에 뭘 붙이면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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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리 프렌들리 이런 식으로 프렌들리가 나머지 애랑 다르겠네 카인들리 어찌 친절한? 카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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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카인들리 친절하게? 무슨 씨? 어떤 씨? 아 이 씬은 친절한 brain 어떤 씨의 뜻이러워 잘 알아듣 가지고 has Santos 소원 제가 당근에 뭘 올렸는데 크롬캐스트 2세대입니다 이랬더니 두 개 파는 건가요? 1세대는 옛날거고 그 다음 버전은 2세대라고 하는거지 아 진짜 애들 왜 이렇게 말귀를 못하느라 요즘 애들 혹시 두대가 약인가요? 2세대가 무슨 두대야? 저희 말에는 지메일 잘 못풀련돼서 애들 몇 명이 쓰는데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어 인간이 갈수록 인간들이 멍청해지는 모양이 행복한 해피 행복하게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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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기서부터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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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